아픔에 담긴 사람 아픔에 담긴 상처가 주워도 지워도 남아있는데 남김없이 다 데워버리고 싶지만 모양새론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좋을 텐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해야죠 진송아 퇴사는 제게 맡겨주세요 내가 TF팀을 해체시킨다면 어떡할까요?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원으로서 법적으로 맞서겠습니다 무여인은? 당장 이사 가야 될 텐데 누나 우리 갈 땐 있어? 근데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?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시판에 나에 대한 댓글이 100개도 더 넘었어 미국에 있는 선배가 들어오면 도와주겠대 나만 믿고 가사생활 당신이 날 따라오던지 아님 당신 혼자 가버려